와우 좀 막힌 하다이 아 진짜? 아 진짜? 이 추후에 날 거의 15,000에서 20,000원 나오는 것 같던데? 새로 제도가 생겼어 이거에 해당되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내가 이 기타에서 돈을 그대로다 내가 이 기타에서 돈을 그대로다 내 입은 뭐죠? 아아아아아아아아 그걸 계기로? 연락처 맞아요 내가 바로 제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는 외국인들 이야기 오늘은 제나 편입니다 우리 제나는 지금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지내고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? 안녕하세요 제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사는 건 아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살이를 경험해봤고요 한 몇 년 전에도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일 딱히 하는 게 없는데? 만능 엔터트네요 이것저것 다 하는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나의 하루를 찾아볼게요 가시죠 고고 그치? 곱백이 진짜 크다 이거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갔을 때 칼국수 아니잖아 아 내가 칼국수지 좀 많긴 하다이 엘레의 설렁탕집이랑 비슷해요 면만 없고 김치 맛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국물이 은근 다르다? 멸치 국물이야? 한국식으로 집에서 요리도 하겠다 멸치 육수 돼가지고 난 못하는데 내가 엘레에서 맛있다고 했던 거 저기 멸치거든 저것도 멸치인가 고민 아 나한테 주는 거였어? 감사합니다 잘 먹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어 볼게요 아 진짜? 진짜? LA에 있는 게 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하다 LA에 한 번 오잖아 내가 한 번 먹여줄게 한번 꼭 와봐 고려하겠다 궁금하다 고기는 얼마 정도 해? 응 희철이 영상 보면 가격 나올 텐데 난 벌려 근데 나는 이제 내 기대치는 인간 그러면 무조건 맛있다고 하겠지? 그래서 딱 갔는데 앞으로는 제나한테 맛집을 물어봐야겠다 미안합니다 제나가 여기에서 지내면서 많이 먹으러 다녔잖아 국밥이랑 많이 먹게 진짜 처음인 거 같아 국밥이 맛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국밥을 좋아하게 됐어요? 대학교 때 친구랑 설렁탕집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도시에 살았는데 45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차 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가자 해서 내가 운전해서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주말마다 그 친구 그 친구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45분 운전해 가서 막 비 오든 눈 오든 상관없이 가서 설렁탕 먹었고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뭐랄까 거부감이 없어 아주 편안하게 한 끼 식사할 수 있고 든든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제네랑 밥을 이제 몇 번 먹으면서 느낀 거는 속이 편한 거를 되게 추구하는 거 같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것도 너무 자극적인 거는 이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.. 한국인들이 많이 안 하는 티머니 중천을 찍기 위해서 보통 중전 근데 한국도 물가 많이 오른 게 2, 3년 전에 5만 원 넣으면 한 달 탔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거의 15,000에서 2만 원 나오는 거 같던데 제나가 많이 돌아다니지 그래도 그런데 그래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 근데 그때도 많이 다녔었어 근데 요새는 이게 이제 새로 제도가 생겼어 아 그래? 너무 비싸져서? 비싸져서 이거에 해당되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달에 몇 회 이상 쓰면 아 맞아 내 친구 어 맞아 내 친구 근데 맞아 진짜 많이 올랐어 어 그래서 나도 물가 미국인한테는 그래도 한국 여행 진짜 싼데 그래도 한국 물가도 많이 올랐다 근데 미국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나 그러면 쓸 수 있는 특별한 카드나 대중교통을 위한 그런 게 있어?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대중교통 미국에선 안 타니까 그래도 미국 중에 대중교통이 되는 데가 뉴욕, LA, 샌프란치스코인데 LA에서도 한 번도 안 타봤고 미국인한테도 낯선 엄청 낯설고 그 뭐 교통카드 이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 친구 중에 타는 친구 있거든요 한국인인데 LA에 살고 있고 한 달 무제한이 50불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러면 환율 따지면 한 7만원? 한 7, 8만원 되겠다 근데 뭐 저는 우리는 다 차 없으면 거의 못 사니까 그렇지 이거 너무 편해 한국 지하철 제일 빨라 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바구니가 문제네 괜찮아 어차피 난 뉴뉴에서 가방을 살 거기 때문에 나도 그 생각으로 놓고 왔잖아 잘 생각했어 여기 아니다 여기야 50% 원플러스 원 나 이상한 알러지 있다? 알로에 미쳤지? 알로에 원래 피부에 좋은 건데 나 알로에 알러지 있다? 못 쓰는 거 진짜 많아 언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본 적 없지? 다리 다쳤을 때 아 나는 다는 개강하고 다는 엘리베이터 타는 느낌이야 왜냐면 호비가 나도 허리도 한 번 나갔었거든 응 거의 못 움직이지 어 나 디스크 반 정도 파여졌대 그냥 그대로 사는 자는 거 어쩔 수 없어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느낌 잠나다 뭐 나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 근데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웃긴다 아니 뭐 파리스 벨린 베이징 원스턴 제시 난 평양이 제일 눈에 뛰는데 이 단어 알아? 풀 세일 알아? 그냥 세일 아니야 그런 거야 다른 매점한테 파는 가격 그대로 소비자한테 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격 이런 단어 보이면 싼단 얘기야 싼 도매가 어 그 사업한테 파는 가 그대로 도매가 내준다는 도매가 도매가 여기 진짜 뭐 많았어 그렇지? 한 개 이쁘는 대파 무슨 하면서 하니 물어봐든 아멘 고춧가루 진짜 우리 한국 내가 인스타에서 본 그대로다 진짜 응 촬영 포기하고 쇼핑 맞아 촬영하기에 너무 많았어 오히려 너무 많아서 맞아 고르는 거랑 시야가 너무 분산되니까 거기서 산 거 지금 차고 있어 맞아 나 그때 또 가서 또 샀잖아 예뻐 잘 어울려 나 이 지갑 오늘 쓰고 있어 아 진짜? 응 맛있었던 거 약간 이런 거야 백팩 앞에다 매는 거 있잖아 그러면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 왜냐면 이거는 목조라 내 목이 여기서 산 게 되게 다 유용해 응 여기 백팩도 쓰고 있어 내 백팩은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근데 여기는 사실 퀄리티를 바라갔나 이것도 약간 그런 여성여성한 매력이 있다 2,500원이야? 안 사려고 했는데 한 2,500원이면 1불 겨우 넘는데 미국 돈으로 야 이거다 저거 넥클리스랑 그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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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맘에 되는 거 못 찾았구만 아직 아 나 안 그래도 결정을 잘 못하네 너무 많으니까 결국엔 내가 골라줬잖아 언니 거까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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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샀을 텐데 아까 가격 봐서 이렇게 비싼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더 맘에 들어 둘 중 하나를 골라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그렇지 않으세요? 그렇지? 땡큐 내 스타일 딱 알겠지 이제? 완전 제나 스타일이 항상 똑같아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제네만 아는 그거라서 뭔지 알지 그래? 그러니까 비슷해 근데 새 거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잖아 맞아 맞아 이거는 진짜 진짜 다르죠 진짜 생각보다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? 그치? 지금 하고 온 거 같아 약간 생각보다 나 이런 거 잘 어울려 나 진짜 잘 어울려 다른 사람이 하면 약간 신부? 그런 느낌이 나는데 난 평범한 느낌 24,000원이야? 그래도 한 0.1초 고민했어 맞아 나는 비상구 비상구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맞아 이거 5,000원인데? 근데 이거 5,000원이면 거의 다섯 배 비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가서 하면서 이거 예쁜가 예쁘면 사고 사야지 하고 아니야 억지리 디테일이 달라 이게 반짝임이 달라 맞아 와우 약간 또 있어? 아 또 있어? 3500원 역시 여기가 싸 나름 싼 존 비싼 존이 있다 응 맞아 얘네들도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13,000원 역시 뭔가 손이 많이 갔을 거 같아 응 맞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확실히 가격이 나가는 거는 이런 거나 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단어인지 케이아소가 뭐고 L&B, BML 이런 거 뭐고 맞아 레이븐 모자 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 아, 쥐치기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너무 귀엽다 내 친구 중에 짱구 좋아하는 애 있거든 선물 친구 선물 여기서 다 사면 되겠다 이거 한 반 정도 선물이야 지금 반 정도는 내꺼고 어머 젠화시탈 맞아 이것도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 돌아다녔어? 발이 아팠어? 지쳐가지고 우리 왜? 프로 유튜버 미국에서 절대 못 찾는 것들도 밖에 어떤 게? 그 귀여운 것들 못 찾아 그리고 이 가격에 절대 못 사 아 너무 싸니까 키링 이런 예쁜 것도 없어 춘식이도 없고 고객님 21원까지 해주셨고요 138,500원 정도 아니겠습니까? 나한테도 싼 느낌인데 쟤 난 이제 미국인이니까 미국 돈으로 생각하면 진짜 싸 너무 싸지 138,500원 138,500원 27개 썼는데 하나에 우와 뭐야 어? 우산 우리 이쪽 문이 아닌가 보다 우리 이쪽 문이 아닌가 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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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때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쟤나가 딱 우리 집 쪽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아놨는데 내가 1층에서 그냥 친구랑 바람 쐬고 있다가 딱 보고서 원래 히첼리즘 내가 팬이잖아 어? 내가 히첼리즘 영상 속에서 본 그 친구인데? 지금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막 나는 구세주였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문이 어디야 비밀번호가 안 맞아 도착한 날 캐리어 두개 두고 히철씨랑 막 막 엄청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문이 안 열리고 문을 신기했어 이쪽 열면 되고 뭐 전화도 해주고 비밀번호 안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사실 그걸 계기로? 어 연락처 맞아요 제가 바로 쟤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아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밥 먹다가 밥도 우리 그때 2차 3차인가? 3차 3차까지 갔잖아 얌꼬치 처음으로 쟤나 경험하고 치킨 먹으러 가고 출석 가서 케익 먹고 케익 먹고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쟤나 만날 때마다 우리 그래서 뭐 먹지? 계속 그 얘기하고 먹는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이날도 사실은 그냥 집 앞에 잠깐 슈퍼 가려고 나왔다가 어 쟤나 나간다고 했는데 같이 밥 먹을까?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어 맞아 이거 촬영 날 아니었어 맞아 촬영 날 아니었어 마침 카메라는 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 쇼핑 간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곳인데 어떻게 알지? 그래서 같이 가고 나 데려가 달라고 인스타 잘 찾아보면 숨은 숨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아 이제 대단한 날 쉬는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나한테 물어봐 그 다음에 해결해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시 한번